Q. 우승의 아이돌 사람 줄어드니까 이거 한 명씩 불려가는 거 짧아져서 좋네 아니야 지금 들어가면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이거 물어보고 그냥 끝이니까 아닌데 호시야 의심되는 사람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오 약간 뭐지? 야 이 형 마실스 했어 마실스 했어 왜 의심되는 사람이 의심되는 사람으로 마피하니까 마피하니까 너한테 안 물어보지 않을 거냐 마실스 했어 우리가 어릴 때 공을 찾기 안 해봤나 봐, 우리. 어떡해? 근데 잠깐만, 우리가 지금 이거 마지막 턴이라며 마피아를 만약에 죽이든 못 죽이든 밤 또 올 거 아니야? 그러면 경찰인 사람이 빨리 밝히고 자기가 수사 결과를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쿱스 형, 쿱스 형. 봐봐, 잘 들어봐, 지금부터. 너 경찰이야? 어. 발견을 했는데 마피아를 발견했어. 나머지 한 명은 진짜 모르겠거든? 무슨 말인지 알지? 우선 호시 형이야. 그렇지. 자, 그런 의미로, 그런 의미로 호시 민규야. 어? 솔치가 얘기하잖아? 경찰이 이미 있었으면 지금까지 숨길 애가 아니야. 자기가 경찰이었다고. 뭐야? 자기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마피아를 찝은 거야. 그게 호시인 거지. 이렇게 되면 정한 민규, 호시가 마피아인 거야. 대박. 어찌됐든 마피아를 다 죽일 수도 없는 상황이면 가장 확신스러운 호시 형은 그냥 죽이고 우리가 빨리 찾아보자. 야, 이렇게 하는 거 어때? 야, 나 마피아야. 마피아니까. 나 마피아니까. 나 확신하잖아. 다음 판에 죽이고 쟤 먼저 죽여. 그러면. 쟤가 먼저 나 배신했잖아. 쟤가 먼저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 쟤가 지금 나를 너네한테 신을 살려고 날 먼저 버린 거야. 쟤 죽여. 죽여. 자, 죽이자 빨리. 누구, 누구? 민규? 나는 민규. 민규? 괘씸해. 너 살려줄 테니까 돈 있는 위치 말해. 너 어딘지 알잖아. 알아요. 알지? 알아 몰라. 너랑 살려줄게. 돈 있는 위치 말해. 야, 가만있어. 야, 가만있어. 호시 형 우리한테 민규가 있잖아. 그러면 10만 원만 떼줄게. 너 10만 원 줄게. 여기서 죽을래? 10만 원 받고 갈래? 말해. 여기 선택해.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10만 원을 이렇게 나누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자고. 나도 약속할 수 있어? 어, 약속할게. 형, 형 근데 민규가 시민이면? 그 가능성은 일단 배제되어 있어. 너무 많이 넘어왔어. 근데 갑자기 시민일 것 같지, 왜? 우리랑 그럼 너도 약속해. 내가 바본 거야, 지금. 우리랑 그럼 너도 약속해. 너 돈 위치에 지금 말하기로. 아, 그치, 그치. 아, 지금 말해. 야, 너 배신하려고 했어. 야, 너 배신하려고 했어. 야, 빨리 해봐. 아,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너 지금 돈 위치 확인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하라고. 지금 얘기하라고. 난 널 못 믿어. 아, 저쪽 방 부엌에 있어. 오케이. 아, 야, 막. 야, 야. 너 막 말하지 마. 저쪽 방 부엌에. 어. 정확히 디테일하게 말해. 컵. 컵 안에 거표되어 있어. 아, 진짜로. 아, 너 왜 거표되어 있어? 야, 어차피 2판, 4판이야. 저기 차라보고 없으면 딴 데 차라보면 돼. 어쨌든 우리 중요사. 근데 난 솔직하게 말했잖아. 정답. 아, 진짜. 맞아. 맞아. 그럼 맞아. 나는 배신을 당했어. 야, 너 배신을 당했어. 나는 배신을 당했어. 너 너무 싫어. 야, 왜냐면 내가 배신을 당했어. 그러면 자수를 했으니까 좀 약간 형량을 덜어주자. 나 주기도 한 마디밖에 해, 마지막. 아, 그만해. 아, 왜 이렇게 말을 많이 해. 진짜 호시와 말고 한 명이 여기 누가 있어. 아, 됐어. 여기 한 명 중에 누가 있어. 하나, 둘, 셋. 아, 나 너무 싫다. 자, 얘들아 일단 앉아봐. 와, 나 지금 소름. 담찬이 어때? 담찬이 어때? 아, 누굴 죽여볼까? 야,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처음이네. 와, 금수 죽어볼래? 어디 뭐. 우지 죽어볼래? 오케이. 네, 골랐습니다. 와,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얘들아 빨리 찾아. 혹시. 베러글라이딩 하러 가야 돼. 그니까. 아, 형이 기가 막히게 숨겼다. 그렇지. 형이 다. 와, 호시와 아까 다수 개 있는데 혼자 이렇게 딱 이러고 있는 게 와, 끝났어 거기서. 아, 진짜. 형이 주인공이야. 아, 누구 죽여볼까? 아, 진짜 너무 멋있어. 이게 진짜 멋있었어. 누가 마피아가 그렇게 해. 야, 나 진짜. 근데 나도 하면서 나 역대급 살면서 마피아 하는 것 중에 제일 잘한 것 같아. 어, 내가 하다가 와, 이 형 잘한다 오늘. 와, 이 형 잘하네. 이랬어 내가. 오늘 분량 괜찮은데요? 그쵸? 호시가 주인공이야. 오늘 재밌는데. 와, 다리 꺼고 커피 먹고 있는 것도 멋있어. 짜증나는 거. 저기 멋있는 거. 선글라스 없네, 선글라스? 명은 뭐지? 아니야. 이겨서 반딩하고 싶네요. 이상한 사람! 배신을 가겠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상한 놈 좋은 놈. 좋은 놈. 후보는? 뭐 있었어?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좋다. 샘의 네. Don't Lie